천냥의 효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인 박서방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온 세상이 파릇한 빛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새싹들이 새록새록 자라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파릇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솔밭을 지나온 바람이 솔 냄새를 한껏 안고 박서방 내 집을 한 바퀴 빙 돌고는 파릇파릇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맑고 따뜻한 햇볕이 솔솔 내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장애관 박서방은 장사꾼들이 주고받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돈 천냥해?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 말이야. 그럼 들었지.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 말인가?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좀 전에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헛소리를 한단 말이오. 저기 방도 붙어있으니 가서 보시구려. 장사꾼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정말 돈 천냥해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의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거 참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운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니. 박서방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살 텐데 세상 참 고르지 못해. 박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는데 아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셔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단돈 열량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산단 말이오?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도 안 되는 천냥을 어떻게 마련하겠소? 돈이야 꼬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옳구려 우리 빨리 돈을 구해봅시다. 그날부터 박서방 부부는 돈을 꼬러 다녔지만 천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노랑이 김부자를 찾아갔는데 김부자는 자네가 천냥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꿈도 꾸지 말게 하면서 콧방귀를 띄웠습니다. 박서방 부인은 서당 혼장을 찾아갔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돈만 있다면 천냥 아니라 만냥이라도 꿔주지. 하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박서방 댁 이거 미안하네. 박서방 부부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보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당신 아오?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 집엔 누가 살까요? 나도 모르지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이지만 허탕치는 셈치고 한번 들어가 사정이나 해봅시다. 박서방 부부는 오막살이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박서방이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방문을 삐거덩 열고 고개를 쑥 내미는데 머리카락이 하얀 할머니였습니다. 네 시요. 네 저 아랫마을 사람인데 여길 지나가다 처음 보는 집이 있어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요. 박서방의 아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오. 할머니는 방에서 물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앉으시구려. 저는 요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건 알 거 없고 어여 할 말부터 해보시오. 네? 아 네. 박서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 혹시 천량 있으시면 좀 꿔주세요. 꿔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할머니가 아 천량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 자네들 지금 이 늙은이를 놀리는 게지. 하면서 야단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천량을 꿔준다 칩시다. 그리고 천량의 판단은 그 아버지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려 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이 없어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모실 생각입니다. 거 좋은 생각이요. 자 받으시오. 전량이라오. 가서 파는 아버지를 사다가 잘 모시구려. 할머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박서방과 아내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부리나케 나와 아버지를 판다는 그 집을 묶고 물어 겨우 찾아갔지요. 어라? 박서방도 아내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팔아먹을 정도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와집에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들어가 봅시다. 박서방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산적같이 험상구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옳게 찾아오셨소. 그래 돈은 가지고 왔소. 네, 여기. 박서방이 돈 천냥이든 주머니를 내놓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쓸모없는 늙은이를 사다가 뭘 하려고 그러시오. 박서방은 속으로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난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네.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네? 사실은 내가 바로 팔려갈 아버지라네. 자네처럼 내게도 자식이 없다네. 그래서 착한 자식을 얻으려고 내가 거짓으로 방을 써서 붙인 게야. 내 몇 년 전에 하늘이 도와서 산삼새뿌리를 얻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뭘 하겠나. 그래서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다네. 사실대로 알리면 돈을 탐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방을 써서 붙였지. 이제 바라던 착한 아들뿐만 아니라 착한 며느리도 얻었으니 내 소원을 풀었어. 이렇게 해서 박서방 후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었고 할아버지는 바라던 아들도 얻고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 부부는 천냥을 꿔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오막살이 집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박서방 부부를 도와주려던 산신령이 아니었을까요? 소금 장수의 아들 옛날 옛날에 소금 장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미련해서 늘 걱정이었대요. 어느 날 소금 장수가 아들을 불러놓고 다른 아이들은 일도 도와주고 돈도 버는데 너는 스무살이 되도록 쌀 보리도 모르니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사나 하지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소금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소금 삽시오 하고 외치면 되지요? 아버지는 그래도 소금 장수의 아들이라고 소금 파는 법은 아는구나 싶어서 한 번씩 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소금지개를 지고 나가서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금강에서는 광부들이 땅을 파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금 삽시오 하고 외치니 누가 사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굴다가 소금은 하나도 못 팔고 돌아왔지요. 털레털레 집에 돌아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런데서는 땅을 함께 파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지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혼인 잔치에 갔어요. 잔치가 막 시작되려는데 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막 파는 겁니다. 어제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였겠지요? 하지만 남의 잔치에 와서 회방 논다고 주인에게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런데서는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추어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지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기에 아들은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 말대로 다짜고짜 춤을 췄지요. 경사로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알고 보니 불난 집이었어요.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이번엔 맥까지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서는 먼저 물을 끼얹어 불부터 끄고 소금을 팔아야지. 그 다음 날은 어느 집에 싸움이 벌어져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들은 들어갔지요. 들어가서는 아버지 말대로 물부터 퍼다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쫙 끼얹었어요. 가득이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은 소금지게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는 가운데 들어가서 싸움부터 말려야지.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길에서 황소 두 마리가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는 말리라고 그랬지? 아들은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우지마 싸우지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황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양쪽에서 뿔로 쿵 받아버렸지요. 아들은 공중에 붕 떴다가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소금 장사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새끼, 쥐와 아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엄청나게 게으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밥만 축낼 뿐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아들이 하는 일이란 밥 먹고 쉬하고 잠자고 똥 싸는 일 뿐이었어요.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슬슬 낮잠이나 자볼까? 아들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얘야, 모내기 철이라 일손이 부족한데 도와주련? 싫어요. 어머니가 사정을 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아, 소나기가 쏟아진다. 어서 나가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 좀 걷어라. 싫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바빠 일이 뛰고 저리 뛰는데도 아들은 남의 일 보듯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얘야, 오늘부터 논에 별을 댄단다. 무척 바쁘고 일손도 부족하니 나와서 좀 도와다오. 싫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후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너 이 녀석 이걸로 매를 맞을테냐? 논에 나가서 일을 할테냐?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 않고 아버지, 저는 일하기가 정말 싫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척 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하고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그냥 두세요. 저러다 언젠가는 철이 나겠죠. 그냥 두고 우리끼리 나갑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러니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바쁜 추수철에 이렇게 낮잠만 자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펑펑 터졌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방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장 한 구석에서 뭔가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라, 저건? 그것은 새끼지였습니다. 새끼지는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 녀석이 뭘 하려고 저럴까? 아들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새끼지는 밥상을 보더니 쪼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상 앞으로 와서 아들이 흘린 바바를 확인하고는 다시 나왔던 천장 구멍으로 불이 났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새끼 쥐가 어미 쥐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 쥐는 꼬맹이쥐보다 몸집이 큰데 음, 그래, 어미 쥐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 쥐가 새끼 쥐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끼 쥐의 꼬리는 허물이 다 벗겨져서 벌건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미 쥐는 언제나 저렇게 새끼 쥐의 꼬리를 물고 다니는 모양이지? 사실 어미 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눈먼 어미를 꼬리에 매달고 날마다 먹이를 찾아 먹이는 바람에 꼬리의 허물이 홀라당 벗겨진 것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은 콧등이 시큰거렸어요. 하찮은 쥐도 제 어미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작은 새끼 쥐가 덩치 큰 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 새끼 쥐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아들은 새끼 쥐가 어미 쥐를 데리고 구멍으로 쏙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가 낯을 들고 논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하며 논에 들어가 누렇게 익은 별을 쓱쓱 베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니, 이 녀석아 너 괜찮냐? 어디 아픈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픈데는 하나도 없다고요. 하고는 계속 별을 쓱쓱쓱 베었습니다. 여보, 저 녀석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가 뭐랬소?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꼭 정신을 차려 제 몫을 단단히 할 거라고 했지. 아버지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끼쥐가 게으름뱅이 아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통 이리 주세요. 제가 길어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아버지, 지게 이리 주세요. 제가 나무에 올게요. 고맙구나. 그 뒤부터 게으름뱅이 아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 게으름뱅이가 저렇게 부지런하고 효성지극한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정말 효자야, 효자.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항문이 깊어진 돌몽이 족빛 하늘이 커다란 기와집 위로 비단처럼 펼쳐진 가을이었습니다. 몇 점 흰구름이 연못을 떠도는 우리처럼 헤엄쳐 다녔어요.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마르고 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햇살의 단맛을 더해갔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가 수북하고 그 옆에는 장작이 집채만큼이나 쌓여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장씨의 표정은 흐뭇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난뱅이로 태어나 남의 집살이를 하며 이만큼 성공한 사람은 서울에서도 드물었어요. 거기다 대청마루에서는 아들 삼형제가 글을 읽고 있으니 마치 대감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짱짱하게 책을 읽던 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자 어물렴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둘째야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형한테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니 지켜보던 아버지 장씨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자야? 둘째가 책을 보여주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저기 돌몽이한테 물어봐 돌몽이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장남은 얼버무리다가 큰소리로 돌몽이를 불렀습니다. 돌몽아 박돌몽 숯가마 아궁이 불을 때던 노비 돌몽이가 득딸같이 달려왔습니다. 부르셨어요 도련님? 그으름이 잔뜩 묻은 시커먼 얼굴을 한 돌몽이가 허리를 굽히자 둘째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야? 그건 밟을 릿자인데 여기서는 신발을 뜻하지요. 그럼 이건 또 뭐야? 그건 갓을 뜻하는 관자입니다. 돌몽이의 대답을 듣고서 첫째는 자기가 가르쳐주는 양 말했습니다. 이건 밟을 릿자고 또 이건 갓 관자야 알겠니? 이에 둘째가 셀쭉하더니 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첫째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책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공와의 과정 불난리 하고 이하 부정관 이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강태공이 이르기를 참외밭에서는 불난리 하고 오얀나무 아래에서는 부정관 하라는 뜻이야. 그럴싸하게 읽기는 했으나 풀이는 구렁이 담넘어 가득 얼렁뚱 이었습니다. 대궐의 숲과 장작을 얼렁뚱땅 이었습니다. 대궐의 숲과 장작을 대주는 일로 먹고 사는 장씨는 문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첫째의 뜻풀이는 수상적 불러 불난리 불법 불안 다시 돌몽이에게 짐을 넘겼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가 쏙 끼어들며 물었어요. 남의 의심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참외나 오야썰이 할까 봐. 예, 도련님, 강태공이 살던 때는 서리꾼이 무척이나 많았나 봐. 막내의 말에 모두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장씨는 기가 막혔어요. 돈 들여 공부시킨 자식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고 만날 나무 해오고 수치나 구워내는 노비는 어려운 문장을 척척 풀어내니 말입니다. 이놈, 가서 가만 보고 못하느냐? 장씨는 담뱃대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돌몽이는 머리를 감싸고 얼른 숯 굽는 대로 달려갔지요. 에이, 못난 놈들. 내일부터 서당관 두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 화가 난 장씨가 새 아들에게 담뱃대를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은 토끼처럼 뛰어 달아났어요. 이 광경을 담너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당의 훈장으로 성을 따서 정훈장이라 불렀습니다. 정훈장은 그날 밤 조용히 돌몽이를 불렀어요. 어떻게 그를 깨쳤느냐? 도련님들이 서당에 오갈 때 책을 들고 따라다니다가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가끔씩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정훈장은 무릎을 치고는 고개를 끄덕었습니다. 돌몽아, 공부가 하고 싶으냐? 예, 훈장님. 너는 전환 노비 신세인데 공부는 해서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성인께서 이르시기를 공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돌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강태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두운 밤중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너는 내일부터 첫 달기 울기 전에 내 방으로 오너라. 내가 그를 가르쳐주마. 새생으로 삼은 정훈장에게 큰 절을 하는 박 돌몽의 눈에는 어느덧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돌몽이는 캄캄한 새벽에 정훈장 집으로 갔어요. 정훈장은 돌몽이를 위해 항상 샘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돌몽이는 스승이 혹시 잠이라도 깰까봐 조심스럽게 가서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습니다. 돌몽이 개 왔느냐? 새벽 잠이 없는 정훈장이 이불 속에서 이렇게 부르면 돌몽이는 어김없이 예 하고 대답했어요. 들어오너라. 오늘은 논어를 하자꾸나. 이렇게 공부를 한 돌몽이의 학문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주인 장씨와 그 아들들은 돌몽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어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걸핏하면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몽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고스란히 괴로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돌몽이는 늘 평화롭고 기쁨에 넘쳤어요. 그 이유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늘과 서당훈장님께 감사하고 또 공부를 하여 마음이 그만큼 넉넉해진 덕분이었습니다. 박 돌몽은 어느덧 사서삼경을 다 뗐습니다. 역사와 지리, 천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요. 그동안 장가를 들어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신세는 면하지 못했어요. 어느 여름 돌몽이는 갑자기 알아 누웠습니다. 학질에 심하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삼동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돌몽이는 소미불을 덮어쓰고도 벌벌 떨었어요. 심보 고약한 주인 장씨도 보기가 딱한지 병이 나을 때까지 쉬라고 했지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책 읽기에 가장 좋은 때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돌몽은 아내와 아들에게 단단히 잃은 후 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미불을 덮어쓴 채 벌벌 떨며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일하느라 바빠 미처 읽지 못했던 책을 다 읽으려던 참이었지요. 이렇게 사흘 꼬박 책을 읽고 나자 학질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구름처럼 가볍고 기분은 비겐 여름 아침 같았지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통일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오로지 독서에 매달린 결과 학질이란 지독한 병마도 나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박돌몽의 학문은 이제 세상을 넘어 주변에서 따를 자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돌몽은 언제나 자신이 종의 신부님을 알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이었어요. 돌몽이는 지게 가득 빨래를 지고 아내와 함께 물맑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겨울에 밀린 빨래를 하러 간 것이었어요. 아내는 종일 빨래를 하고 돌몽이는 뒷짐을 지고 실을 읊으며 계곡을 산책했습니다. 뒷짐을 지고 한가하게 거니는 돌몽이의 모습은 속새를 떠난 도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바위가 꼭 벼루 같구나. 움푹 패인 바위에 물이 고인 걸 보고 돌몽이가 말했어요. 그는 품속에서 먹을 건을 갈았습니다. 바위 웅덩이는 검은 먹물로 가득 찼지요. 돌몽이는 큰 붓을 꺼내 바위에다 시를 적어 나갔어요. 때마침 봄나들이를 나왔던 형조 판서의 아들 조선비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풍기는 멋을 보니 학식 높은 선비 같았습니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인고? 조선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골의 숱을 상납하는 장서방 내 종 돌몽이라고 합니다. 조선비는 풍류를 즐기고 시를 짓는 사람이 천한 노비임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돌몽이와 학문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요. 돌몽이는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와 질의, 천문회까지 두루 통하지 않은 바가 없어 조선비가 따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대 주인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선비를 종으로 부리더니. 형조 판서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해 돌몽이를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조의 아전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그 후로 돌몽이는 학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양현은 조선때 사람인데 키가 헌체라고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그는 말타기나 활쏘기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번듯한 양반 가모님에도 그를 깨치지 못한 까만 눈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고 벼슬에 욕심이 없으니 사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벼슬은 해서 무엇하나 나는 산과 강을 벗삼아 풍류나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현이 종로 네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종로는 서울 한가운데니 많은 사람들로 붐볐겠지요. 큰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어깨와 허리를 쭉 편 양현은 누가 봐도 멋들어진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느긋하게 황소걸음으로 가는데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 허름한 옷차림을 한 어떤 하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말씀 좀 여쭙시다요. 뭐냐? 양현이 멈춰서자 그 하인이 편지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로 갖다줘야 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양현이 뭘 알아야지요. 그저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양현이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하자 하인이 말했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전에 어떤 선비님이 나으리께 여쭤보면 잘 알 거라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듣고서야 양현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귀를 묻는 하인을 자기에게 떠넘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양현이 까막눈인 걸 알고 골려주려고 말입니다. 양현이 대답을 못하자 하인이 오히려 어리둥절했습니다. 허참 풍채 좋은 선비께서 이걸 모르시다니 이건 대사관 대감집으로 가는 서찰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집을 모르니 묻는 것입니다요. 편지 봉투에 쓰여진 글자를 한자 한자 짚는 걸 보니 그 하인은 글을 조금 알았나 봐요. 그러니 양반 체면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쏙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바, 바빠서 난 모르겠다. 당황한 양현이 쓱 하인을 밀치고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던졌지요. 까막이 풍채가 아깝다. 장 꽤 많은 하인이 양현이 까막논인 걸 그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종로 내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는데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사라져야지요. 양현은 발길을 돌려 바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거울을 보았답니다. 거울 속에는 환한 대리석 같은 이마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수염이 가지런한 풍채 좋은 양반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굴이 벌개져 있네요. 나이 마흔에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양현은 왼손에 꽉 움켜쥐고 맹세했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북한산 중흥사란 절로 들어갔어요. 양현은 이를 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금세 천자문을 떼고 절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갖고 온 책을 다 읽었대요. 이제 짤막한 시도 지을 수 있게 된 양현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초와 먹과 북과 종이가 떨어졌으니 보내달라는 편지를 시로 쓴 겁니다. 편지를 받아본 친구는 양현이 벌써 시를 지을 수 있게 된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는 양현이 원하는 걸 보내줬습니다. 그 후로도 양현은 왼쪽 손을 펴지 않았답니다. 아직 학문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5년쯤 지나 양현은 비로소 중흥사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당당히 급제를 했대요. 여보게 이제 손을 펴도 되지 않겠나. 친구들이 축하하며 말하자 비로소 양현은 왼손을 펴려고 했지요. 그런데 손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4개의 손톱이 길대로 길어서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거멀못처럼 꽉 박혀버린 겁니다. 참으로 지독한 까마귀루군. 며칠 만에 비로소 손을 편 양현을 보고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양현은 이제 까마귀란 말을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까마귀란 말을 듣기만 해도 나를 흉보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웠다네. 하지만 이제는 마치 세상을 뵙는 듯하여 흐뭇하기만 하다네. 부끄러움이란 바로 자기가 까막눈인 줄도 모르는 것 아니겠나. 마흔에야 공부를 시작한 양현은 시를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으니 일찍부터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출세한 겁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양현한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힘센 오누이 옛날 어느 삶 밑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기운이 펄펄해서 늘 힘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씨름판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서 황소를 타오곤 했어요. 남동생은 자기가 천하장사라며 뽐내고 으스대며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해였어요? 동생이 씨름판에 나가서 씨름을 했는데 그만 알지 못하는 아이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장사가 나타나자 너무 분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황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노릇이오?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힘께나 쓴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길래 내가 남자로 변장하고 씨름판에 나가 너를 이기고 황소를 타왔지.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그제야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누이만 없애면 자신이 천하장사 노릇을 하겠다 싶어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지요. 나는 하루 식전에 두 자나 되는 굽높은 남학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에 갔다 올 테니 누이는 하루 식전에 저 산에다 성을 쌓으세요. 대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죽이기로 하지요. 누이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두 자나 되는 굽높은 남학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으로 갔어요. 누이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치마에다 돌과 흙을 쌓아 나르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문을 쌓으려고 큰 바윗돌을 나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갖다 얹으면 성을 다 쌓게 되는 거였어요. 동생은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아들을 살릴 생각으로 뜨거운 팥죽을 쑤어서 딸한테 갔습니다. 얘야,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이거나 먹고 성을 쌓거라. 딸에게 팥죽을 내주었지요. 어머니, 성 다 쌓고 먹을게요. 지금 먹어야지. 딸이 성을 다 쌓고 먹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배고플 텐데 먹고 하라며 자꾸 권했습니다. 딸은 알았어요. 엄마가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먹을 동안 동생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딸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쌓을 돌과 흙을 내려놓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양에 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결국 누이는 내기에 젖고 약속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이는 자기가 이기더라도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뒤 동생과 어머니도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는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집에서 성을 쌓았다고 해서 집안이 전멸을 당한 겁니다. 이 마을 산에는 누이가 성을 쌓으면서 물을 마시던 샘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 샘에 금복 죽개가 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건져가려고 하니 그만 샘 밑으로 가라앉았대요. 지금도 햇살이 비치면 샘 밑에 가라앉은 금복 죽개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복받은 과부 옛날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거적대기 하나를 못 깔고 사랑방에서 집신을 삼고 남은 집 건물을 내놓으면 그걸 깔고 지냈지요.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니 오줌이 마려워도 추워서 바깥으로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샘문을 열고 부뚜막 위에서 오줌을 줄줄줄 두곤 했답니다. 호치마에 호적산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아 추워 방에서 자도 이렇게 추운데 산시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여자는 동지 섯달 내내 이렇게 혼자마를 늘어놓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는 샘문에서 오줌을 싸서 부뚜막에 흘려 내리곤 했습니다. 부엌을 지키는 조황신은 지린내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지요. 한 번은 산시님한테 쫓아가 말했습니다. 산시님 우리 집에 그 여자 좀 잡아다 잡수소 샘문을 열고 오줌을 누는 통에 냄새가 나서 죽겠소 그러고 산시님이 언제 데려갈지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고 일어나더니 또 집 건물 속에서 부스스 나와서는 샘문을 열고 문턱에 앉아서 오줌을 줄줄줄 누우면서 혼자마를 하는 거예요. 아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시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산시님이 아직도 여자를 안 잡아간 겁니다. 조황신은 산시님께 여자를 잡아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잡아갈 테니 걱정 말아라. 산시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시님이 여자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산시님인 호랑이가 가만 보니까 여자가 집 건물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만 샘문을 열고 모줌을 줄줄줄 두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시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여자는 혼자 말을 하고는 들어 누웠지요. 산시님이 이걸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산짐승을 잡아다 줘서 끼니라도 먹게 되면 나무라도 잘 해다가 뗄 수 있겠지. 산시님은 여자가 먹고 살 만큼 산짐승을 잡아다 주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굶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내다가 불을 떼고 지냈지요. 옷도 잘 해 입었고 깨끗이 빨아 입었고 청소도 깨끗이 하며 부엌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여자가 추운 동지 섯달에 원체 못 입고 못 먹고 하니까 나가서 오줌을 놓지 못하고 샘문을 열고 거기다 놓던 거지요. 여자는 산시님이 먹고 살 것을 도와준 덕에 다시는 샘문을 열고 오줌을 놓지 않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폭 있는 며느리 옛날에 3대째 불씨를 지켜온 집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화룻불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 화룻불은 3대째 꺼트리지 않고 내려온 것이니 잘 지켜야 한다. 그만한 당부까지 하고 넘기니 며느리가 그걸 받을 때 책임이 무지무지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화룻불이 밤에 꺼질까 무서워 잠도 안 자고 그저 드러누워서 지키며 지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 2대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깨보니 화룻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3대째 꺼트리지 않은 화룻불을 넘겨줬을 때는 그만한 정성을 들이라는 뜻인데 그 화룻불이 꺼졌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밤새 정신없이 화룻불을 살렸습니다. 시부모 몰래 남편도 몰래 화룻불을 살려놓고서 이틀 날부터는 더 정신이 번쩍 나게 화룻불을 지켰지요. 하지만 밤새도록 잠을 안 자려야 안 잘 수가 없잖아요. 깊은 잠은 풍물 치는 소리에도 깨지 못하는 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화룻불이 또 꺼지고 말았습니다. 큰 난리가 났지요. 시부모께 얘기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그래서 다시 정신없이 화룻불을 살렸습니다. 시부모 몰래 남편도 몰래 화룻불을 살려놓았어요. 내가 이제 잠을 못 자더라도 화룻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지. 며느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이튿날 저녁부터 밤까지 화룻불을 끼고 버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쯤이었어요. 무언가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우였어요. 여우란 놈이 꼬리에다 물을 적셔 가지고 들어와서 화로 주위를 뱅뱅뱅 세 번 돌더니 꼬리로 화룻불을 톡톡 쳐서 불을 끄고 나가는 겁니다. 며느리는 여우를 쫓아 나갔어요. 쫓다 보니 여우가 뒷산으로 올라가서 선앙당 꼭대기에 올라섰다가 중간에 올라섰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거기 뒤쪽으로 가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며느리는 선앙당을 날이 새도록 돌았습니다. 없어진 자리를 뒤져 찾으려 한 것이지요. 새시경부터 그 난리를 쳤으니 금방 날이 샜습니다. 산에서 날을 샌 겁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구멍이 나있었어요. 며느리는 거기에 표시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며느리는 없어지고 불씨는 꺼졌으니까요. 시부모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며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 남편과 함께 표시를 해놓았던 곳에 가서 그곳을 파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3대 동안 불을 안 꺼뜨린 공이 며느리한테서 딱 복으로 닿은 겁니다. 그 며느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솟는 어느 봄날입니다. 아침애를 등에 쥐고 한 어린아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직 제 어머니 치마폭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남의 집 종이라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아이는 숲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줍거나 낯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굳어버린 듯 가만히 서서 한 군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 아이 눈앞에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땅으로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나무하는 것도 잊고 계속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나뭇단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첫날은 주인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평소에 아주 부지런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아이라서 귀엽게 여겼거든요. 다음날도 아이는 빈 지게를 지고 털레털레 돌아왔습니다. 저놈이 산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다 오기에 빈 지게만 지고 오는고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아이가 빈 지게만 달랑 지고 어두워져서야 돌아온 겁니다. 이놈아 산에서 종일 무얼 했기에 사흘 내리 빈 지게냐 주인이 더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더니 새 한 마리가 제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종일 쳐다보다가 그만 나무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새더냐 주인이 물었지요 종달새였습니다. 날개 달린 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당연한데 뭐가 신기해서 사흘이나 지켜보았단 말이냐 첫날에는 새가 제 키만큼 날아오르더니 이튿날에는 새 길쯤 날아오르고 오늘은 다섯 길 높이로 날았습니다.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해를 다 보내고 말았어요. 그 집 주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벼슬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매우 영특하다는 걸 금방 알아챘지요. 그럼 종달새가 왜 날마다 나는 높이가 다른지 알아냈느냐 주인의 물음에 아이는 눈을 샛별처럼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종달새의 날아오르는 높이가 다른 것은 날마다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산뜻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땅에서 따뜻한 기온이 솟아납니다. 따뜻한 기온은 날마다 높아지는데 그 따뜻한 기온 속에 있는 먹을거리를 쫓느라고 종달새도 같은 높이로 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감탄을 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너는 종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부터 송냥 시켜줄 테니 공부를 해보거라. 송냥은 종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종신새를 벗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서당에 다녔지요. 그 아이 이름은 서기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석이는 곧 훈장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샘을 하며 석이를 놀려댔습니다.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이 잘난 척하기는 재뿌리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공부를 해서 뭐하니? 여종의 아들인 석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묻지 않았는데 거듭 천둥벌거숭이로 놀림을 받으니까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사람이란 근본을 모르면 제 구시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세상에 태어났으며 제 아버지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이의 어머니는 촌농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래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해 가을이었단다. 산밭에서 목화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 그래서 다급히 산밭에서 가까운 동굴로 피했지. 그랬더니 곧 한 낙은에도 비에 쫓겨 쑥 들어오는 거야. 얼굴이 멀쑥하게 잘생긴 장사치였단다. 그 사람은 젖은 옷을 말린다며 불을 피웠지. 이 어미도 옷이 흠뻑 젖어 몹시 추웠거든. 그래서 불을 쪼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만 서로 좋아하게 되었지. 그래서 사랑을 나누었단다. 비가 그치자 낙은에는 잔뜩 아쉬운 얼굴을 하고는 떠났어. 나도 집으로 왔는데 그 며칠 후부터 태기가 있더니 내가 태어난 거란다. 나는 그분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바탕 온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니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또한 제가 태어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제가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석이는 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동굴로 가서는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동굴로 가서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이었습니다. 산밭에는 누렇게 핀 목화꽃이 하얀 손뭉치를 매달았지요. 석이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소나무 관솔로 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잠시 후 철벅철벅 진땅을 뛰는 발소리가 나더니 페랭이를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등짐을 내려놓고는 동굴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이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지 뭐예요. 영특한 석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저를 보고 웃으시는지요? 그냥 좀 우스운 일이 생각나서 낙은혜는 말을 넓어무렸습니다. 저도 지피는 게 있습니다.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웃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가 야무지게 모르니 낙은혜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느라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고개를 한 번씩 지난단다. 그런데 몇 해 전에도 오늘처럼 소나기가 와서 이 동굴로 피했는데 그때는 한 어여쁜 처녀가 날 반겨주더니 오늘은 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 기이에서 웃었느니라. 낙은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낙은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석이가 찬찬히 설명했지요. 저는 그때 그 처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가서 만나보시지요. 석이는 득달같이 낙은혜를 데리고 어머니한테로 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과연 아버지가 틀림없었어요. 그때부터 석이는 두 분과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 후 석이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던 화담 석영덕, 토정 이지함, 이소 이중호 같은 학자들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봉 송익필, 중봉 조원 같은 학자들과 친구로 지냈지요. 한낱 종으로 태어나 이름을 날리는 학자가 된 겁니다. 이름이 나자 전국에서 제자가 되겠다며 몰려왔어요. 그래서 석이는 계룡산 고청봉 아래 집을 짓고는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때문에 호도 고청이라고 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천냥의 효도 이야기는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지요. 어쩜 아버지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누가 사갈까 했는데 가난한 형편에 돈까지 빌려 사려는 선량한 부부가 있었고 그 돈을 선뜻 빌려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착한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기지였다니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 마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